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웹스퀘어 데이트의 이즈밸리드 데이트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날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날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얼럿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본 예제는 검증 실패 결과를 얼럿으로 표시하고 검증 결과를 제이슨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설정하여 인풋박스에 입력된 날짜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박스입니다. 인풋박스 옆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웹스퀘어 데이터의 이즈밸리드 데이트 함수가 실행됩니다. 유저얼럭과 리턴 타입 옵션이 설정되어 있고 인풋박스에 입력된 날짜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증 결과를 콘솔로그로 남겨보겠습니다. 인풋박스에 유효하지 않은 날짜를 입력하고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증 실패 메시지가 표시되고 그 결과가 제이슨 형식의 콘솔로그로 표시됩니다. 유효한 날짜로 변경하고 트리거를 클릭하면 검증 결과가 제이슨 형식의 콘솔로그로 표시되고 유효한 날짜이기 때문에 얼룩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